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플랫폼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은 소상공인 보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에서 덩치 큰 애가 덩치 작은 애 괴롭히지 말라고 만드는 법이 지금의 플랫폼법이라면 소상공인 보호는 마치 어떤 거냐면 이 덩치 큰 애가 밖에 나가서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들 삥 뜯고 이러지 말라. 그게 소상공인 보호거든요. 그거는 반 안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다음 주제는 플랫폼법에 관한 겁니다. 이 플랫폼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런 태도가 좀 바뀐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남훈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게 한 20년 전에는 드물었지만 지금 워낙 흔해져서 사실 플랫폼이라고 해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중개사업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중개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전형적인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보면 배달 앱 같은 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배달 앱은 음식점이 있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누군가가 배달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 먹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파트가 존재를 하죠. 배달 음식점 한쪽 그 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 먹는 사람 세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삼면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면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다 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결국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중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수료를 정할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홍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플랫폼이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수록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많은 음식점이 물려 있을수록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많을수록 또 음식점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측면에 물려 있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애플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플랫폼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를 따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같은 행위, 독과점 폐해를 규율하고 있는데 별도로 플랫폼법이 도입이 되면 이중규제가 되는 건가요? 이중규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규제가 강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기관이 맞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이런 요소를 봐야 된다고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지침은 이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은 조사를 하는구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종의 해설서 내지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이번에 나온 플랫폼 법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규제를 더 하겠다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플랫폼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사정지정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사정지정제도라는 것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에게만 이러한 플랫폼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사정지정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 경우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큰 사업자들을 따로 지정을 해서 너네들은 특별히 감시도 더 하고 여러 가지 행동 못하는 행동을 지정을 해놓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은 학급에 좀 덩치 크고 이게 싸움 잘하고 그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은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그 피해가 커질 것 같으니까 너너너너너너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오해받을 행동하지마. 그 뭔가 오해받을 행동하면은 싸운 걸로 간두해서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겠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지정 제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플랫폼 법에는 소위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얘가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쭉 증거를 내세우면서 입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한다는 거는 네가 잘못한 게 맞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네가 아니라는 거를 네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런 겁니다. 아까 덩치 큰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덩치 큰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옷도 이렇게 헤져 있고 흙도 묻어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아 이놈이 어디 가서 크게 싸우고 왔구나. 그러면은 얘가 정말 싸웠는지 아닌지 이거를 공정위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보니까 일단 그 분위기를 보니까 어디 가서 싸운 거 틀림없지. 네가 안 싸웠다는 거를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가 나가서 싸움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디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느라고 옷이 막 해지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단 무조건 너 싸웠지.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30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 외국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무역에 관한 약속을 위반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어느 견해에서는 우리나라의 플랫폼법이 해외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태무, 알리마 이익이라는 견해도 있고 교수님, 플랫폼법이 해외 기업에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적과 상관없이 법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과징군도 많이 물고 그런 사건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이 스스로는 차별이나 역차별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고 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구글 코리아니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사무소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나가서 조사를 해도 조사할 게 없어요. 다 미국의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내놔라 그래도 안 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잃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해외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자유로워요. 정 안 되면 그냥 철수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고 똑같은 법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업체가 더 불리해지는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왜 미국에서 그렇게 난리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플랫폼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유럽인데 유럽 사람들 마음은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상생활 플랫폼들이 전부 다 미국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규제를 막 해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왜 유럽 기업은 우리를 못 살게 볼까. 그런 와중에 이런 한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분수령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유럽처럼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기업이 다 그렇게 규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 규제를 아무 이유 없이 했을 리는 없어. 분명히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넥하쿠베 같은 기업들은 아 왜 우리만 규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서로 생각이기에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는 분명히 한국 기업을 도와주려고 이런 규제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시면요. 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 업계 입법 자체를 중단해야 이런 기사 제목이 있는데 이 업계에는 스타트업도 포함되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가점을 막겠다고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타트업계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스타트업이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와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큰 기업을 막아주겠다. 반에서 힘센 애들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걸 막아주겠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되는데 보니까 반에서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힘세고 덩치 크고 그런 애들을 선생님이 막 규제를 하고 그러는 게 자기한테 특별히 이득될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뭔가 규제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덩치 크고 힘센 애들이 자기를 좀 봐주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서로 이제 협력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면은 덩치 크고 그런 애들이 나하고 별로 놀려고 아예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놀지조차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도와주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이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돼서 오히려 반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법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은 이미 플랫폼 기업을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올해 초 상당수 플랫폼법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플랫폼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나요? 유럽의 플랫폼 규제법, 강력한 규제법인 DMA가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법은 만들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일이 나올지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걸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가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명이 있으면 암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규제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커질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 조절,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그걸 비추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그걸 적응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보기 드물게 정말 자국 플랫폼들이 용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규제 프레임을 짤 때도 어떤 속도를 조절하고 범위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규제의 그런 강화 방향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플랫폼법이 도입이 돼야 되냐 문제가 된 이유가 기존의 플랫폼 사업이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다가 독과점을 형성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법제도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든지 플랫폼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계약서 등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에서 플랫폼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법이 어떤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실제 플랫폼법이 이러한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플랫폼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은 소상공인 보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에서 덩치 큰 애가 덩치 작은 애 괴롭히지 말라고 만드는 법이 지금의 플랫폼법이라면 소상공인 보호는 마치 어떤 거냐면 이 덩치 큰 애가 밖에 나가서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들 삥 뜯고 이러지 말라. 그게 소상공인 보호거든요. 그거는 반 안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온풀법이라고 해서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수년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거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만약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당사자 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법은 그거와 무한하게 어떤 독과정 규제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업자들 간의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가 플랫폼의 특수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냐라는 거라서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시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플랫폼 기업 자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법 자체를 별도로 공정거래법 외에 만들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정 행위를 한 경우에 가징금을 내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법 규정 외에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지정 제도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을 꼭 집어서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플랫폼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물어보자 코너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와 플랫폼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물어보다 코너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